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서울 아파트 못 사가지고 속상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울산광역시를 좀 분석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울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은 저도 정말 여러 번 임장을 갔던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울산의 흐름 그리고 울산에서 입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은지 고른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실에서 현재 울산이 어떤 흐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보듯이 가격 분석에 와서 여기서 울산광역시 그리고 가격지수로 보면 울산도 흐름이 이렇게 막 상승하던 시기에는 2019년 9월부터 쭉 상승했었죠. 그러다가 2022년 6월 이때는 대부분 지역이 금리 인상 때문에 다 하락을 했던 시기죠. 2022년 6월부터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매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거의 정체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빨간색인 전세지수예요. 전세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전세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률을 보면 이 매매의 하락은 멈춰있고 이 전세의 반등이 확실히 보이고 있죠. 이 모습이 최근에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서울이랑 되게 좀 비슷해요. 보면 서울이 상승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 매매지수가 정체가 될 때 전세지수의 반등이 빨랐거든요. 되게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대구랑 비교를 하면 대구는 아직까지 하락을 하는데 울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구보다 울산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향후에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잘 판단하셔야겠죠. 일단 미분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이 많은지,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하면 울산에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보면 최근에 미분양이 좀 많이 늘었었죠. 보면 아까 하락하던 시기가 겹쳐요. 2022년 이후부터 막 쌓였죠. 4천 개까지 쌓였다가 이게 점점 줄었죠. 이렇게 쭉 줄다가 살짝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고 있다. 그럼 이 미분양이 평균이 2천 개라 했을 때 거의 평균만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울산은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줄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계속 내려온다면 확실히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109만 명 정도거든요. 보통 우리가 적정 미분양수라 하면 인구수의 0.1%니까 그렇게 보면 한 1,000개 정도 돼요. 근데 딱 1,000개가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평균 수치에 도달할수록 확실히 그 매매지수의 흐름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지 한번 보는 거죠. 입주 물량, 울산에서 검색을 하면 입주 물량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23년까지 많았는데 24년, 25년, 26년 거의 평균 이하로 공급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미분양도 리스크가 확실히 줄고 있고 입주 물량에 대한 리스크도 확실히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본다면 청약 경쟁률을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 분양이 와가지고 최근 울산에 분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런 애들은 미달이 났죠. 왜 미달랐을까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미달랐을까. 34평이 7억 2천이구나.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야음동에 번영로 하늘채 라크 뷰를 봤더니 얘가 7억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얼마 정도인지를 보는 거죠. 이런 아파트는 지금 30평대만 있는데 20년. 얘도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파트가 5억 7천이고 이런 아파트 번영로 하늘채 센트럴 파크 3년 차 여기 신축인데 5억 5천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렴하지 않다. 비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아파트도 7억이고 여기 이 밑에 있는 번영로 센터운 파크 에일리넷들 이런 아파트도 24년에 준공됐는데 신축인데 얘가 6억인데 얘가 7억이면 비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미달랐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울주군 이런 데는 선호하지 않으니까 미달랐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라일레스라는 단지가 있죠. 이 단지가 미달이 났었어요. 미달이 났는데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이게 얼마에 분양을 했는지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33평이 거의 8억이었어요. 이게 8억이죠. 이게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았죠. 근데 이게 다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거든요. 라일레스가 여기인데 여기가 2천 세대가 넘어요. 특화 설계를 하고 되게 잘 짓는다는 거겠죠. 여기 되게 기다렸던 분들이 많고요.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울산의 제일 1급지인 여기 신정동이에요. 가깝죠. 그리고 옆에는 울산 대공원이 있어서 쾌적하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가면 옥동이라고 해서 이쪽에 하공가가 울산에 제일 잘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소진됐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억이 다 소진됐다라고 하면 이게 울산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보면 그래도 확실히 수요가 있는 곳들은 조금 그래도 경쟁률이 나왔구나. 처음에는 일본 미달이 났다 할지라도 이게 다 소진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곳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보고요. 울산에서 제일 좋은 입지는 어디냐면요. 여기 신정동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평당가를 보면요. 여긴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죠. 원래 대장은 여기 문수로 2차 아이파크 2단지였어요. 여기 지금 평당 2,800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여기가 2,700 제가 여기를 임장을 갔었는데 전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여기가 1등이지?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앞쪽에 보면 여기 보면 학성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울산서여자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좋은 학교도 이쪽에 있고요. 학군이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에 옥동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주변이 다 학원이 여기 지금 다 학원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길을 따라서 이제 학원가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학원가 대형 체인 학원가도 있고 여기가 학원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죠. 여기 다 학원 그렇죠? 이렇게 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가장 1급지는 다 학군지예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가, 밀집지요. 최근에 이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상권이 이런 게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도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울산, 문수로, 두산이브드, 제니스 여기가 미분양이 났었거든요. 제가 미분양 났을 때도 저도 현장 가고 했었는데 여기가 그때 당시에 30평대가 분양가가 5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얼마냐라고 보면 지금 7억 8천, 거의 8억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의 2억 3억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분양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거의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옥동, 대공원, 한신, 슈플러스 이런 아파트들 지금 나오는 가격 보면 거의 10억. 여기가 연식이 2011년식이거든요. 그래도 보면 여기가 학교랑 딱 붙어있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도 확실히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신정동 보고 이쪽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분양권 그 ILS라고 있죠. 여기가 28년 2월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학교들이 여기 있고 여기 울산 대공원 있고 조금만 가면 학원과 이용할 수 있고 되게 선호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다 구축인데 이런 세 아파트가 여기 있죠. 여기 울산 힐스테드 수암 1단지 이런 아파트가 2019년에 중공이 됐죠. 지금 나오는 가격이 7억 3천, 7억 4천 30평대가 그 정도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여기가 야음동이에요. 야음동에도 딱 보면 학교들이 딱 보이죠. 초, 중, 고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홈플러스가 있구나. 홈플러스. 아, 여기 대형 상권이 있구나. 이쪽에 보면 다 좀 상품을 두는 아파트들이 여기 좀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선호하죠. 여기서 제일 대장은 여기 대현더샵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한 8억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 여기 임장 갔었는데 정말 무더운 여름에 모자 하나 쓰고 여기를 팍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여기 대현더샵 아파트에 아이들이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여기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여기 아까 홈플러스가 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임장을 가가지고 저는 그때 내가 오늘 하루는 여기 울산의 주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여기 홈플러스 가서 밥도 먹고 그때 거기 안에 키즈카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서 놀게 하고 하루는 주민이 된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임장을 갔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가 무거동 쪽이거든요. 여기 신정동이고 옥동을 지나면 이 안쪽에 이제 무거동이 있어요. 여기 3호 지구 조성하는 게 있고 이런 아파트 보면 문수비사동원 이런 아파트가 평당 한 1900 가격이 지금 6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아까 선호도는 신정동, 옥동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구예요. 남구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고 여기가 학군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은 중구를 선호합니다. 중구에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곳이 여기 복산동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복산동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는 복산동이 그렇게 선호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재개발을 했어요. 재개발을 하면서 완전 바뀌었죠. 여기서 제일 선호하는 곳이라면 권영료 센트리지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평당 2400, 30평대가 8억 정도 나옵니다. 복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여기 공원도 있죠. 저는 여기가 재개발되기 전에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빌라나 그런 집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가 2000세대가 넘죠. 완전 대단지에다가 새 아파트 초등학교 다 끼고 있고 여기 고등학교도 있고 지금 여기 되게 선호하는 곳이 됐죠. 중구에서는 여기가 제일 대장에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약사동이 있어요. 여기를 선호했었어요. 여기가 되게 실거주하기 좋고 해서 좋아했죠. 근데 일단 지금 산분성이 조금씩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구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곳이 여기 약사더샵이었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평균 한 1900, 2017년식이다 보니까 상부성이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아이 키우기는 되게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곳은 복산동, 그 다음이 약사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 유곡동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정혁신도시라 해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딱 들어오고 상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보면 이런 아파트들 지금 대략 평당 한 1900 정도 하죠. 여기 우정혁신도시동원 로얄두크 맞죠. 이런 아파트가 지금 나오는 가격이 한 6억 3천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임장 갔었는데 되게 깔끔해요. 신도시 느낌이 나요. 보통 아까 다른 곳들은 구도심에 새 아파트 들어오고 이런 형태라고 하면 여기는 깔끔하게 상권도 딱 들어와 있고 초등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여기 어느 정도 학원도 있고 여기 식당 가나 이런 것들이 딱 앞쪽에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되게 깔끔해가지고 좋아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울산 북구예요. 북구에서는 이 동네 송정동 있죠. 여기 송정지구 이런 아파트들 보면 얼마 정도에 나오냐면 울산 송정지구 제일 풍경채 송정지구 반도 유불 아이비 파크 평당 1800만 원 30평대가 지금 5억 후반에서 한 6억 초반 정도 나오는구나. 여기도 그래서 상품적으로 좀 괜찮은 아파트에 딱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를 보면 깔끔하게 되었죠. 이런 분위기. 아까 6억 동이라서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렇죠. 아, 이런 분위기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너무 동 떨어져 있잖아요. 북구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지방광역시 있는 학군지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되게 많겠다.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밑에 있는 입지가 동부 쪽이죠. 동부에서는 제일 좋은 상위 입지가 여기 서부동이에요. 서부동에서 보면 지금 새 아파트가 여기가 있죠. 서부동에 울산 지회시티 자이 1단지, 2단지. 그렇죠. 여기가 새 아파트죠. 여기 연식을 보시면 23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입주장에 살짝 흔들렸는데 지금은 입주장보다 거의 1억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현장 가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여기는 학교가 서부초, 현대중, 현대고등학교겠죠. 울산 동구의 특징은 딱 그거예요. 현대중공업. 이게 있죠. 대기업 일자리가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에 원래 많이 이용했겠죠. 이런 아파트들. 근데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확실히 이쪽도 많이 선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직주근접의 거의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거의 나오는 매물 가격을 딱 보시면 30평대가 거의 6억 5천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울산 대학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여기 전세를 많이 살아요. 조건만 맞으면 그 의사분들이 병원에서 전세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의사분들이 전세를 사는 수요가 많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약간 특색이 있고요. 여기가 전세 맞추기가 입주가 몰릴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 그래도 꾸준히 전세의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옆쪽에도 좀 새 아파트들이 있죠. 이런 아파트들. 여기 전화 KCC 스위치앤, KCC 스위치앤 웰트타워 1단지, 2단지. 이거는 주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 지금 가격은 거의 상당한 1,50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5억에서 5억 2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울산 대학병원 있고 그리고 여기 현대백화점 있죠. 예술공원, 현대백화점. 그래도 동구에서 여기가 제일 입지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흐름을 볼 때 아까 평균적인 그런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이 움직이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대장이 지금 예전에 11억 9천, 거의 12억까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점이 8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냐? 9억 천, 한 1억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대장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야음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얘들은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최근에 거래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예전 고점이 9억 7천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억 4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7억 8천까지 올랐죠. 거의 1억 이상 올랐죠. 여기도 봤죠. 아, 움직이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 이렇게 사람들 관심 있는 단지는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임장을 다녀왔던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매매는 정체이지만 전세지수의 반등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이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빠지려고 하면 리스크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입주 물량도 부족해지고 있고 지금 미분양 같은 경우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에 대한 그런 입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각 구별로 제일 상위 입지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움직이고 있고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단지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서울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서울 아파트 못 사가지고 속상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인근에 있는 그런 것도 미리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